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요지는 그냥 실상을 아주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게 되면 안철수 씨가 어느 예능 프로그램인가 나가서 자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겁니까 했다면 저요 이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쿠팡플레이의 snl 코너에 출연해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저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고 참 하기에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한 번 대통령이 되고 싶겠죠. 되고 싶은데 이번에 참 안철수 씨가 운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분당갑에 있는 그런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한 58% 정도 줬을 겁니다. 조금 이따 이러면 알려지겠지만 당일 투표에서 안철수 후보가 58% 정도 얻었을 겁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이번 선거 보시게 되면 보시죠. 경기 성남 분당갑 더불당의 이광재 후보와 붙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원래 29,326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안철수 8만 7천 표 더불당의 이광재 5만 7천 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이광재 후보한테 18,589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격차를 1만 737표 차이로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선관위 발표 더불당 후보의 득표수는 사전 투표장을 방문하신 분이 더불당 후방에 던진 표에다가 위조 투표지를 더해 준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누구도 선관위가 더불당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를 더하라고 자격을 준 적은 없는 겁니다. 사전 투표 선거인 수에 좀 세게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사전 투표 후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준 겁니다. 이게 가짜가 4분의 1, 진짜가 4분의 3 이렇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수 8,375표 국외 부재다 투표 605표 이 빨간색 칠해놓은 부분들이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더해 준 위조 투표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표들이 다 부풀려 있는 겁니다. 위조 투표제에 뭘 사용하는 거 아니까 선거인 수를 쓴 겁니다. 선거인 수. 선거인 수는 정당별 후보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컴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일정 퍼센트가 자리시나 통행시처럼 바로 더블당 후보가 더해지도록 그렇게 부정선거에 조작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조작했냐 조작 안 했냐는 것은 단박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려보시게 되면 좌우대칭의 차익값이 10% 좀 크게 나오면 100% 조작을 한 거죠. 그림 그려보게 되면 선관위 데이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무슨 작업하는지 선거 데이터를 다 지금 여러분들 그냥 내려버리고 일반인들이 못 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작을 했다는 그냥 결정적 증거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 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가짜 사전 투표율은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게 14% 1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한국의 식자층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노예가 되고 자기도 노예가 됐는데 누구도 흥분하거나 누구도 여러분들 뭐죠 격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혼은 다 죽은 겁니다. 시체만 낳은 겁니다. 강시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혼은 죽은 겁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사람이 기백과 혼이 살아있어야 밥도 여러분들 잘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혼이 완전히 죽은 겁니다. 정의가 나발이고 따위고 간 게 없고 뭡니까 돈 빼고는 아무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도 분노할 수 없는 민족이면 그냥 그대로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보시죠. 너무나 찬란한 아름다운 그림표가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 딱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 오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완전 정리될 때까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안철수 씨가 허소리를 하니까 여러분들 네가 어떻게 당선된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에 다루는 거지. 아침부터 열받으라 여러분들 다룬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하니까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 분당갑 안철수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18,589표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주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8.68% 뿜튀기하고 그래서 원래는 안철수 후보가 29,326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1만 737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축소 조정했다. 위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광재 더불당 후보를 더해 준 것은 18,589표고 더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와 가지고 신분증을 스캔하고 위조 사전투표용지를 한 장씩 받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여러분들 더해 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이 성부를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2만 9,326표로 이긴 후보를 1만 737표로 이긴 것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표 위조투표지가 이 위조투표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위조투표를 뭐죠. 1만 8천표를 더해 준 겁니다. 누가 더해 줬습니까. 북한 해킹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냥 내부에서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만 8천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1만 8천표를 그건 뭡니까. 더불당 후방에 딱 대가 여러분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여러분들 들리니까 과천에서 지금 데이터를 다 내려가 국민들이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례의이거든요. 4.15 총선에서도 그 데이터 내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율이 25.96%인데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34.64%가 사전투표에 왔다고 이러면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8.668%의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18,589표를 만든 다음에 진짜 세 장당 가짜 한 장을 투입해 가지고 이강재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율을 38%포인트에서 54%포인트로 늘려준 겁니다. 당일 투표율이 40%포인트입니다. 당일 투표율이 40%포인트인데 사전투표율을 54%로 올려준 겁니다. 무려 14%로 올려준 겁니다. 이게 또 부정선거의 어마어마한 증거지 않습니까. 군당갑의 이런 투표자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당일투표에서 59%를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운 좋게 안철수지와 당선된 거죠. 59% 정도 여러분들 당일 투표 받는 것은 이례적인 수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선거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나라에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에 살아가기로 국민들이 여러분들 국회에 명시를 한 것이 바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인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조작을 해놓은 거 하고 여기서 찾아낸 3장당 1장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이 제거된 상태를 오른쪽으로 여러분 구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얼마나 늘씬합니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교차가 됩니까 차익값 크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한다는 이야기죠.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 조작이 제거된 상태에서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한 표까지 선관위 자료를 다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표까지 이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오른쪽에 조작되지 않는 실제 사전투표 투표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규칙을 여러분들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선관위가 홈페이지 에 올려놓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위조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재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깔아뭉개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송들을 모니터하는 사람은 좀 힘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폐부를 찌를 테니까 그리고 이걸 지금 없앨 수는 없거든요.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9%를 얻었거든요. 59 대 40으로 이긴 겁니다. 그거를 18000표를 여러분 집어넣어 가지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54%를 얻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59%를 얻었기 때문에 역전을 못 시킨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조작한 건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왜 사전투표로 하면 안 되는지를 여기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하면 자기 표 가운데 일정 퍼센트가 자리세로 정확하게 뜨불당 후보한테 대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서현 일동까지만 구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자료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광재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8,375표 조작. 이광재 후보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605표 조작. 이광재 후보의 서현 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 3,703표 조작. 이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표가 왼쪽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진 위조투표 집 개수가 몇 개나 간단합니다.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3 플러스 2가 4입니다. 4분의 1은 가짜. 4분의 3은 진짜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거인수 선거인수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정확하게 도덕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집어넣어준 표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 이광재 후보의 8,375표에 포함된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지수는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 16,041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16,041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4,100표입니다. 4,100표를 국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선관위가 미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이광재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8,375표에서 4,010표를 빼면 4,365표가 진짜로 사전투표에 오셔가지고 이광재 후보와 함께 표를 던진 사람 숫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를 이광재 후보가 605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는 262표밖에 아니고 이거는 제외동표가 262표를 던진 겁니다. 나머지 343표가 뭡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준 겁니다. 선관위가 342표를 그냥 집어넣어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이게? 605표 가운데 344표 3표가 같잔 겁니다. 제외동포들이 이광재 후보와 함께 던진 표수는 262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밝혀진 거죠. 여기까지 오는 데 4년이 걸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내는 데까지 거의 4년이 걸린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대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용인병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많이 했죠. 용인병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많이 했는데 용인병을 가만히 계시고 보시죠. 용인병은 내가 한번 다루 보겠습니다. 용인병은 오늘은 안 되고 용인병은 용인병을 여기 보시게 되면 용인병이 여기 나오네요. 표를 18,29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석국민의힘 후보가 17,444표로 승리했는데 18,295표를 집어넣어가지고 부성찬 더블당 후보가 851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맞는 경우입니다. 이은주 후보 다음으로 표를 많이 집어넣은 지역이 경기도에서 용인병입니다. 이은주 후보에게 18,713표를 승관이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했고 다음에 부성찬 더블당 후보에게 18,295표를 투입한 게 두 번째입니다. 성부가 바뀐 경우죠. 여기 오늘 계시는 김영수 님이 이걸 잘 카피해가지고 당사장께 전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제가 지금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 해가지고 작업들 한 거죠. 그러니까 표를 얼마나 이름 훔쳤는지 그대로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왜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그렇게 하면 관외 사전투표 위조투표지 개수도 찾아낼 수가 있고 제외국민투표 위조투표지 개수도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위조투표지 개수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관위 자료 받아가지고 그냥 관심이 있으시면 그냥 여러분들 조작값 여러분들 구해가지고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여러분들 대부분 지역은 5분의 1인데 여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니까 더 심하게 조작한 거죠. 세 장당 한 장을 조작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규칙을 가지고 다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했으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경기도에 선거관리위원회 54대 6으로 더블당에 압승했다. 그런데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20석을 차지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14석이 당선자와 낙선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해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 명단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공개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드렸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